디아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디아나 디아나를 오늘 생각보다 조금 늦게 만나요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어린 여동생을 집에다 놔두고 혼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엄마랑 이거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맞춘게 시간이 5시에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디아나 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나려면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일단 뭐 나가보시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아 여기 뭐가 있는거지? 아니요 7분 4분 10분 9분 그니까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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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대 여기서 기다린다고 했어요 진짜 여자친구랑 제일 크게 싸울 수 있는 게 이제 그 과거잖아 예를 들어 같이 있는데 연락이 온다라든지 그럼 만약에 이거 여러분 이것도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과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근데 카톡 프사 페이북 프사 인스타에 내 사진을 안올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절대 이해 못해 숨긴다? 안 밝히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는 이해 못해 아 상관없어요? 봐봐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 왜 상관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 누가 봐도 인스타에 자기 혼자 사진이 사진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봐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많은 남자들이 DM이 오겠죠?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내 사진을 안올릴 이유가 뭐 있어? 여자친구가 사진을 안올려도 돼요? 그전에 그런 분이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사귀는 초반에 무조건 사진을 찍어요 저는 그래서 카톡이나 다 모이면 올려요 나 여자친구 있으니까 연락하지마 싸우기 싫어 근데 그거를 뚫고 연락 온 애들이 한 명씩 있어 술먹고 밤에 그럼 딱 말하지 나 여자친구 있어 연락하지마 이렇게 암튼 같이 찍은 사진을 안올린다? 나는 절대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저는 나중에 제 아내랑 산마머산 해가지고 먼저 포기한 사람이 설거지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설마 설마 하하하하 하이 나이스 유 나이스 유 나이스 유 하하하 자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날 친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공원에 앉아있었는데 디아나라는 친구가 이제 걸어갔고 제가 이제 디아나라는 친구가 예뻐가지고 제가 이제 어 지하철역까지 델다 준다고 했었고 그때 이제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그럼 디아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하하하하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디아나 하하하하 자 이 친구가 여러분 디아나입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네 왜냐면 당신을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 영어에요 네, 저는 영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우리 교육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당연히 저는 구글 교육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18살 23살이나 4살? 3살 2003년생, 20살입니다 만 18세 그리고 되게 청순하고 그리고 정말 당신을 만났을 때 여기에서 만났을 때 하지만 당신은 시간이 없다고요 네, 아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린 여동생이 있어가지고 혼자 집에서 못 떠나 엄마랑 교대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도 한국시간 늦은 시간 12시에 만난 거고요 그래서 음 Please Take me to nice place here Do you know? Do you know? Nice place here? No, but I know Beautiful Zinke Park It's right Ah, yeah, yeah Let's go there I know Actually, I wanted To go there With you Yeah, yeah And let's 산책 영어로 뭐였지? It's from Ah, here Ah, here 여기로 갈 겁니다 여러분 여기로 갈 거예요 Let's go for a walk There Okay 자, 그러면 아무거나 아 Do you need some drink? No? No? Water or some juice? And let's take some juice Juice It's not bad So, do you wanna Do you wanna Do you wanna Do you wanna Okay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Here?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Have you met Asian guy? Like 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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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am I First one? Yes So Nice video Okay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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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So hot 네 여러분, 일단 우리 산책하러, 산책하러 이야기하러 돌아가겠습니다 어? 요의 집이? 응 데이트한 집 또 알려주네 남은 블루의 눈가 보이네요 그레이 그레이? 네, wiggle 아 그래, 한국어로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약간 디아나 이쪽도 이쁜데 이쪽이 더 예쁜 것 같은데요? 잠깐만, 디아나, 죄송해요. 그쵸, 이쪽이지. 항상 왼쪽에 있어야겠다. 저는 이 쪽이 좋아해요. 네, 저도. 네, 저도. 다음 주에 택시에서 택시가 되죠. 스위치. 오케이.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네, 예쁘다. 네, 예쁘다. 뭐 좋아하세요? 저는, 하필? 저는 댄싱을 좋아해요. 댄싱을 좋아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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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마이 제일 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 백주 정도 전이네요 오마이 와우 나이스 아비 탤런티브 청순하다 되게 여기? 오케이 땡큐 음 다람쥐 선배님 만난 거 맞아요 이 나무 선배님 봐봐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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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 선배님 봐봐 엄청 크네 잠깐만 이렇게 아프고 푸푸 오케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봐봐 하하하하 키 162 거든요 봐봐 흐흐흐흐 푸푸? 아 노푸푸 오케이 레츠고 덕? 오리 선배님 오리 선배님 뒤통뒤통 온다 오리 선배님 선배님 어디 가세요 선배님? 어디 가세요 선배님? 오이구야 도와줘요? 네 도와줘요 네 알아요 제 친구들 도와줘요 크리스탄틱 크리스탄틱 응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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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어울리지 않아요? 디아나랑 이 자연이랑 되게 잘 어울려 그쵸 안구정화되죠 되게 잘 어울려 네 네 잘 어울려 네 네 잘 어울려 지금 어떻게 우크라인은 어떻게 되세요? 더 좋아? 더 좋아? 아니면 더 좋아?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왜냐면 싸랜 싸랜 우리 도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왜냐면 미사일 많이 날아다닌다고 너무 슬퍼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그런데 엄마와 엄마가 여기 여기 항상 우크라인 상황이 좋고 작업이 많은 한국인들은 우크라인을 항상 좋아 좋은 하지만 어려워 어려워 정말 무서워 그치 어려워 어려워 이제는 모두가 익숙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익숙해졌을 것이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익숙해졌을 것이다 그치 하여튼 금방 끝날 거니까 잘 버텨보자 잘 버텨보자 잘 버텨보자 잘 버텨보자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니? 댄서? 잘 버텨보자 잘 버텨보자 잘 버텨보자 잘 버텨보자 너는 아직 어리니까 선택할 시간이 많다 네 너의 대학교 전공은 무엇이니? 마케팅 마케팅이야? 응 마케팅이구나 샤이 컴온 컴온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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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공작사 선배님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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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블랙 브라운 블루 와이트 그린 다 있어 색깔이 웅 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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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 쉬 쉬 공작사 선배님 놀랜다고 오오 우와 우와 나도 처음 우와 흰색 공작 본적 있어요 여러분? 원래 공작이면 저 색깔이잖아 흰색 공작 공작새는 처음 봤어요 진짜 여기가 이제 올드타운입니다 올드타운 오시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댄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박 오! 뱀 선배님 있어여 6, 6, 6, 3 그럼, 세라, 몇? 10 3천원 정도네요 해봐 해봐 해봐, 로버트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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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돈 반품 caramel 드나마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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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마 드라마 예 Picture 이거우 처음에 백이 왜 이렇게 별이라도 ieme에 비주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거 저 처음이야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뱀 선배님 처음이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차가워. 하나도 안 차가워. 네, 파트라.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Let's go. Let's g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또 한국분들이십니다. 여행 중이세요? 네네. Sorr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중이세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여행 조심히. 네, 감사합니다. 아, 폴란드 얼마나 주실 거예요? 아, 진짜로요? 오늘 이제 내일 떠나면. 어디로 가세요? 내일 한국으로요. 아, 한국으로? 다 같이? 아,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So cute. 응? So cute. Cute? Me? Why cute? Why cute? So, how was it? How was that? It's cool. First time. Yeah, first time. Me. Me. Yeah. I like to try like it. Exciting. Something. Yes. New experience. New experience. Yeah, new experience. Ukrainian song. Ukrainian song. Um... Ukrainian song. Ukrainian. Ukrainian song. Ukrainian song. Particularly 이거 여러분들 안하세요? 이거? 이거? 아... 똑같은 소리 네 이 노래를 알고 계세요? 유명한 노래를 알고 계세요? 한국에서 유명한 노래를 알고 계세요? 오케이, 렛츠고 왜 모르네 ㄷㄲ 어, 미안 ㅋㅋ ㄷㄷ 아, 이 소리 그냥 ㄷㄷ 쓸모 슬픈 ㅋㅋㅋㅋ And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잠깐만 Please? Like this Like oh yeah Is it your university or? No Library? Ah Beautiful Beautiful So do you want to eat ramen? Okay Let's try ramen Try Try Oh Okay Oka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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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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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